터링 포인트 같은 게 필요한 삼성셈병입니다. 패스 아웃, 신이슬에게 티아나 스미스. 오른쪽 트럭. 3점 더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공격 리바운드로 스트레스를 중인 우리 링이고요. 티아나 스미스 빠르게 4점. 오늘 이해란 선수가 점수를,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유림 자르고 들어옵니다. 인사이드 카드네 성공합니다. 강유림. 이런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에 분명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볼을 흘리고 마는 티아나 스미스. 터너바 삼성생명. 바운스패스. 오! 이야! 아, 이거는 최희세민. 글쎄 너무 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트리포인! 그리고 강유림 트리포인! 신이슬. 인사이드 과감하게. 과감한 스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심을 당기 일어났다고 싶습니다. 1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 사실은 진작부터 갑이 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리포인트! 브리포인트가 나왔습니다만. 전부 장군을